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이고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한국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저는 불참하시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견을 심사한 후 타상위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위반이므로 위헌 불법적인 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서는 법적으로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여전히 윤석열 씨라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내란 수계로 수사당국에 의해 내란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언제라도 해외 도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하여 출국금지당할지, 언제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하여 계좌 동결 조치가 따를지 모르는 범죄자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곧바로 체포, 구속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법 제2조 6항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권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연씨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 권위를 제안했는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한덕수씨도 국무총리를 즉각 탄핵해 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고 비상사태입니다. 만약 국회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저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체포되어 고문폭행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야 법사위원 국회의원들도 체포되어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살떨리는 12월 3일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이런 국가 비상사태에 국회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하루빨리 국정안정을 되찾는데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요소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불씨, 즉 국지전이라도 일으켜 제2의 전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겠느냐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내란 수기로 내란 범인 피의자인 윤석열 씨가 국군 통수권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이 지위를 신속하게 박탈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법적으로 중지하고 국군 통수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윤석열 탄핵 구속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과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라도 좀 더 냉정을 되찾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본분을 다하는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법사위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구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이고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이 판국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저는 불참하시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보다 더 한 차원 뛰어넘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모아주시는 차원에서 조속히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을 다 하실 것 같은데 다 하시겠죠? 그러면 토론 순서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 Zeit